내가 황 대표 딸을 총괄팀장으로 받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요? 투자로 얻는 주식 1.7% 오하준 전무 그룹 회장 승계받을 때 도움이 되어드리죠. 물론 손주분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자격이 검증됐을 때 가능하겠죠? 1.7%라 시가 1,500억. 어, 그거면 경영권 승계에는 무리가 없겠네. 오케이, 우리 계약합시다. 진아 황이 자기 딸을 총괄팀장으로 꼽겠다는 거는 그만큼 신브랜드를 성공시키겠다는 거겠지? 할머니, 나 불렀어? 아니, 또 그렇게 빼입고 어디 가려고 그래? 아니다, 너 잘 빼입었다. 왜 또 다시는 돈 빌린 자리 안 나가? 이놈아, 투자 요치는 성사됐어. 대신 그쪽에서 계약 전에 실사 나올 거야. 네가 그 황가은이랑 같이 나가. 내가? 싫어, 안 나가. 못 나가. 할머니 집해, 황가은 날 성추행범으로 알고 있어. 나더러 상승범이래. 아, 내가 어이가 없어서. 아, 성추행범. 아, 성추행범. 야, 이놈아. 어? 네가 어쩌다가 어디까지 갔어? 아니야, 아니야, 할머니. 나 정말 아니야. 할머니도 알잖아. 나 스캔들 난 거 다 걔들이 좋다고 한 거야. 아버지 같은 인간 되기 싫어서 선은 안 넘어. 아이고, 그래서 네가 못했을러지. 아, 할머니. 그 특급 비밀이야? 비밀 찍혀? 아이고, 이놈아. 네가 얼마나 헛소리했으면 성추행범이 뭐야. 안 받을 허네. 너 봤지? 내가 주는 술 원샷 하는 거. 네 엄마 아프기 전에 아주 그렇게 떡 부러지고 당쳤어. 네 엄마랑 같이 똑같더라. 엄마가 그랬어? 다 된 마비에 곧봐 드리지 말고 황가운이한테 가서 당장 사과해. 내가 왜? 억울하다니까? 사과를 내가 받아야지. 당장 사과해. 황가운이가 너 지켜줄 동화출이야 이놈아. 동화출은 무슨? 당장 안 나가? 그랬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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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